아, 말리 집게를 저거, 약간 차돌박이처럼 끓였어요. 아, 반말이 되게 대단하네요. 그리고 저렇게 들어간다는 건 엄청 부드럽다는 얘기가 있어. 집게를 먹는 거. 국자 주세요. 이 집게로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? 이거 안 좋아. 해봐, 해봐. 도전, 도전. 도전, 도전. 도전, 도전. 느낌 좋아, 느낌 좋아. 가, 가, 가. 너무 가풍나게 성공인데? 가끔하게 잘 먹네. 야, 너 여기 앉자. 벤이 배웠어요. 자기 재능을 발견한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수쟁력이 엄청 빠르신데? 아, 핑크머리 벤이. 마늘까지. 제가 원래 쌈 싸먹을 때 상추를 더 좋아하거든요. 근데 깻잎이랑 조화가 엄청 장난 아니에요. 너 한 잔 넣어놓아. 한 잔?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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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파채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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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 쌌나요? 네, 세 개입니다. 아, 좋아요? 그래도 만만치 않네요. 진짜 맛있다. 파절이라며. 진짜 맛있다. 파절이랑 이 소스랑 만나야 돼. 지금 이비가 쌈을 또 싸고 있습니다. 이비가 쌈을 또 싸고 있습니다. 다 사 먹방 가세요? 저도 그 생각했어요, 지금. 그럼 나도. 깔끔해요. 비슷해요, 이미지가. 다 지금 쌈 배경인데, 쌈 배경. 오, 다들. 다들 뭐야? 약간, 약간. 약간 긴장되는데? 자국받았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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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다섯. 숫자 세는 소리가 들렸어. 여섯. 한 일곱 개만 싸면 되겠다. 일곱 개. 일곱 개? 일곱 개 이렇게 싸가지고. 와. 이렇게. 이렇게. 사자리에 담아먹어. 우와. 와. 하하. 할 말에 이뤘다. 와. 와. 오, 빨리, 빨리. 다 들어온다고? 우와. 세상에, 세상에. 야, 이게 가난해요. 주먹고기처럼. 그러니까요. 단하다. 무섭다. 한 바다에 먹은 것처럼. 넷. 다섯. 너무 조금씩 먹나? 조금씩 먹자고요? 여덟. 열. 여기다가 소스 양파 한 조각 이 정도 대성 말이 안 나온다 대단하다 진짜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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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나 안 뜨거 성급했어 상추 가봐 달기를 먹어 난 세기를 올려본다 허니제이가 여기 한 입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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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크다 그랬어요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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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뭐야 그래도 한편으로 홀리빙도 되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너무 잘 드시는데요 지금 시간은요? 현재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